어 가지야 아이고 하미 부르지도 않는데 나왔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그래 그래 어 아유 어 미안해 어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어 미안해 으 으 하미가 너무 늦게 왔어 일찍 온 거야 가자 가지 아이 그랬어 가지 뭐하고 놀았어 할비랑 놀았어 맛있는 것도 먹었어 가지 아이고 아이고 아 발라당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예뻐라 우리 가지 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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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군비 팡팡 아 그래 군비 팡팡 싫어 그래도 가자 가자 그래도 꼬리는 살랑달랑 흔들어 주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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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래 일어나야지 가지 어 여기도 못 움직이게 할 거야 하미 응 가자 가자 어 여기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럼 하미 먼저 간다 아 하미가 갔다 웃챠 우챠 하미가 다 Agr2 같이 и 육치 하면 더án 아 음 우리 지 맞 맞 모양igo 야 outra 거야 응? 할미 갈거야? 거기 있을래? 그러면 할미 옷 갈아입고 올게 고마워 할미는 거기 있어 할미가 또 아잉 그랬어 할미가 옷 갈아입으면 어느새 옆에 와있으면서 지금은 저러고 있어요 아유 가지 잘했어 잘했어 아유 너무 예뻐 응? 얼굴이 좀 살아났네 먼저 보다 그쵸 자기 응응 아유 예쁘다 가자 할미한테 대답해줬어 예쁘게 잘했어 아이고 예뻐라 가지는 뒷모습도 예뻐요 아유 할미한테 또 꼬리 살랑살랑 해주는거야 아이고 예뻐 어떡하지? 가지 너무 예뻐서 응? 우리 가지씨 아이고 눈도 예쁘네 아이고 하품하는 것도 예뻐요 가지는 어디 보자 어디 가지 좀 보자 아이고 아이고 꼭 이 장난감 앞에 와서 앉더라고 그리고 완전히 이게 자기 벽인 줄 알아 벽에 담아 베고자 항상 가자 그럼 여기서 놀고 있어 뿅 음 음 음 음 기에